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상을 보신 것과 같이 4장에서도 역시 족보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오늘 본문 중간에서는 친숙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역대상 큐티 나눔을 준비하면서 좀 어쩌면 멀게 느껴지는 족보 속에서 담비와 같은 구절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책과 찬양으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4장에서 마치 출석을 부르듯이 누가 있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어디 집안에 누가 있었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다가 야베스에 등장해서 누구의 아들 야베스 이런 게 아니라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하면서 소개가 됩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사람, 형제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 자손들 중에서 꼭 거론하고 넘어갈 만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설명과 달리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적혀있는 설명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뜻의 이름이죠.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고통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힘들었던 출산의 과정을 거쳤지만 아이들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담아서 지었는데요.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야베스를 낳는 과정이 일반적인 출산의 과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의 이름들이 보통 나오는데 야베스는 가족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 야베스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개혁 개정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어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10절에 나와 있는 아레어 이르대라는 말은 잘된 번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브루지타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액을 짜내어서 하는 기도, 다급하게 하는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크라이드 아웃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브루지저 이르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잘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뭔가를 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동생은 아빠에게 쉽고 편하게 아빠 저 천원만요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잘 바라는 것을 보곤 했는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피로를 구하고 나의 원함을 말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여기거나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할 때면 좀 주저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기도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좁고 교만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없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자신을 고통에서 자유쾌하실 분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며 왜 그가 형제들에게 존경받는 자였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구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의 필요와 또 강구를 아래여서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